아 따가라 보름도 보름이지만 이런 미신님인 비가 장마철도 진지 낸 게 많으니 그 미신 아이고 그 저 산방들의 형 비 들이빈한 게 그거 마가노하시메 오바 오빠이네 점점 아이고 아이고 오빠이너떤 아방을 걸 또 오빠이 점점 원 태풍 오라고 하는 나도 원 혀트커빈 생일다기 사람 춤을 하고 놀라기 싫어 무증들어 나갈 때랑 그거 저 물 안 힘들게 잘하고 오늘랑 비도 오고 날도 안이 좋음에 어디 가젠하지 맙소 양 난 이미 나가전 옷 지금 곧져 입음소 아이고 유아방아 이 보름에 이 비왕이 태풍 허는디 어딜 또 가젠게 오늘은 운전도 오지 말고 그 자 집이 십서 영은 날 집이 있어야 주 어디 나가면 또 걱정되게 살아도 허전히 임수 가기 저 웅거리 성이 밧디옷을 고찌각에 남신게 강화사 될 거 아닌가 초막아라 성님이 곧는데 초막아라 긍이 형 각시 미릇 밧디강 돌아보고 이거저것 단돌이 얽건한 그 추럭으로 허용 옷을 싣고다 집사엔 몇 번 부탁헤이도 그 부탁은 아니 들어주멍 어떤 웅거리 아지방 전하우난 긍 맹량에 복종허듯 긍 확 크게 어가라 가진 계획을 새함수 가기 말을 해도 미신 뭐 우리 미신 군대냐 맹량에 복종허게 저런 이사름아 나가 술홈번 사면 열 번씩 사는 사람이니 나가 안 가면 되나 이사름아 아니 가주는 것도 인정이고 거주만은 아이고 조수다게 긍허글랑 저 간지망에 우리 운영밭도 헛설 배를 보고 아이고 물이나 봉봉 안이 들어신디 그거 그거 콩헛설 그거 싱각 놔둔 거 어떤 헤엄 먹어질까 그거 하영도 아니했지만은 게 물들어 베시카부덴 주도라 점심한 저 밭에 가는 지망에 우리 오빠 또 헛설 방 없어 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밭은 거 물통이라던가 그 차가 지나가던 물에 빠져버리면 큰일나보라 그 조금댄 간이 아니냐 아이 토에 들어가면 영패를 해보면 될 거 죽인 물들으신 거 안 들으실 건가 긍허구 그건 나밭이라 인혁밭이쭈 아이고 말을 허위해도 아프사 긍허구 가방 오늘 곧둔 날은 운전 이영 댕기멍 차에 불도 잘 쌍 댕깁서 영은 나른 그 어두근 부쪽만 싸지 마랑 저 마치기부터 이영 나 시간에도 운전들 넘은 그 불을 쌍 댕겨 살건디 지비들 넘은 그자 인혁이신방 의신방 지비 그자 헌허게 이방저방 산방 어디로 다 불들 헌허게 싸멍 무사 운전어영 댕기멍은 그 불쌈더러 슬퍼히 그자 그 댕겸 싱구기 이 사람 태풍으로 하는 난이 오빠애를 안 하는가 정신씨 어떻게 합해서 밤도 아니 되시니 무사 풀을 쌍아니 이 사람아 밤 아니 되어도 저 취려 무슨 소리 나오면 날 아니 좋고 저 형 비오고 그냥 날 구진날은 나 지도 이걸 쌍 댕기민 좀 다른 사람들 신디도 도움이 되고 인혁도 보호받고 컨댄 작곡에 박사님들 그 교통 전문가들 나완 고찌 아닙니까 그거 쌍다님인 저 사고도 아니냐고 좋대는 난 그거 아방도 슬프게 생각 거짓마랑 불을 잘 쌉서 참 님 주신 밤에 불 켠다고 불 화너게 이런 날 쌍 당기는 걸 전기세도 아니라고 사고 예방에도 도움된 데 너란 공허고 방향 박구멍 할 때 방향 지시등 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진을 너나 구짜기뇨 깔질 가멍도 날로 칠 땐 이 등 싸는 거 도움되면 됐죠 아니 되진 아니옵니다 인혁 아멘이도 오늘 좀 이상하게 님 주신 밤 엽시가 불쌍 불쌍 불쌍들 당기고 그건 어딘 소리만 나 님 주신 밤에 씹뻔는 저 조용필이 노래 나우는 데는 그다 참 간질한 고름이요 가게 오늘 아침에도 인측 허연 나오시들 밭뒤 불 골라보라 시카보다 나방은 그자 잘 때 나 인측 나갔다 오멍 봐도 아이고 운전하는 차들 이거 쌍 당기는 차들도 있지만 시카넘하게 덜은 어두고쭉에 아찍이게 비가 아니하시면 허나게 불굴 시간이었지만 그 걸채 부지런 그러나 오늘 낮 시간이나 저 어둡기 전에 퇴근을 허나 지금 당기는 사람들도 이 등을 싸민 거기 땐 지름도 영 허나시 이 등 쌌지엔 하영 먹진 안연덴 없대다기 그 젖을 질마라 나 눈이 싹라 이 트라이사룸아 미신어둠 트라이씨 불쌍불쌍 이 사람 이 사람 이마 어둡지 아방양 진성노래 님의 등불 그거 가사 들이민 얼마나 애간장인 녹음 내까게 그런 심정으로 날 안이 좋을 땐 운전할 때 이 등들을 짱 댕기민 좋아 안이 좋을 것도 어수다게 그거 난 지금 운전들 하는 분들도 나 차에 이 등이 싸주신이 아닌지 확인들 허멍 해시민 좋으다게 아니 집이만 들어가민 불들 환하게 그자 이녀 거신방에 어디 정지여 거실이여 요새말로 참 어디 방마다 그자 환하게 불들 싸멍 무사 차연게 이 등을 아니켬신고 게잉 놈농사님 심하라 놈이 차연 무사 인혁이 풀을 싸라말라 원 별 버름불 아니면 머리에 버름드러비 사 오빠는 안하는 거 아이고 오빠 오빠도 그 추럭 그 차 모락운걸 이 아지방신들 가멍 그 등 싸 줍소 얘 오빠 놈농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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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